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원도심 원도심에는 종교별 술래길과 달빛 올래, 도라르반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목걸이가 있는데요 제주시는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심쿵투어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원도심 심쿵투어는 제주시 원도심을 걸으며 마음도 심쿵, 원도심의 도장을 쿵이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도보관광 상품으로 총 3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코스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시작으로 산지천을 따라 제주성지, 김만덕기념관 등을 잇는 코스 내에 있는 다양한 유적지 및 의미 있는 공간들을 통해 제주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코스이고요 이 코스는 관덕정에서 시작해 문화예술의 거리와 산지천 갤러리 등 원도심 문화유적과 전시 공간을 비롯하여 원도심 내 카페, 맛집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특색 있는 곳들을 코스로 구성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장소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마지막 3코스는 영주 12경의 하나인 용연 야범으로 상징되는 용연과 용두안 한두기 등 관덕정을 중심으로 서쪽인 용담 1, 2동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들로 풍광을 누리며 걷기 좋은 코스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특히 올해에는 신상공원, 묵은성,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경문천 등으로 코스를 확장하고 국수문화거리, 흑돼지거리, 전농로 왕버꽃거리를 필수 방문장소로 추가 지정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별 시작과 종료 지점에 버스 종료소를 연계하여 대중교통 이용 참여자들의 편의 또한 도모하고 있답니다 투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스탬프 앱을 설치하여 QR스탬프를 찍거나 핸드폰에 스탬프를 찍어 방문 인증을 하시면 되시고요 코스별로 필수 장소 2개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스탬프를 찍고 투어를 완주하시면 완주 경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품은 김만덕기념관 탑동용두함 시외버스 터미널 관광안내소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제주의 원도심을 천천히 걸으며 스탬프도 찍고 탐나는 전도 받고 동문시장,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탐나는 전으로 구입한 맛좋은 먹거리와 함께 또 다른 제주의 매력을 만나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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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